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드릴까 봐, 둘, 셋, Do it amazing, D.I.A. 안녕하세요. 다이앤입니다. 네, 저희 컴백 앨범 해피엔딩의 마무리 활동이 진짜 마지막, 게릴라인데요. 아, 정말 오늘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네, 저희 오늘 마지막 게릴라도 이쁘게 마무리 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도 같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소감 한 번씩 말해볼까요? 어, 저희가 정말 이번 활동, 이번 활동 마지막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강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저희를 봐주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진짜 저희 마지막 활동인데 저희 마지막 활동, 어, 모르겠니 그 길에서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활동하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가 어제 마지막 팬사인회를 하고, 오늘은 마지막 거스킹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집 극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오늘도 응원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안지입니다. 어, 또 이렇게 한강에 와서 버스킹을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번이 이제 마지막 버스킹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끝내도록 하겠고, 오늘도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안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버스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활동을 하면서 많이 저희 사랑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데뷔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들 덕분에 뭔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더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안지입니다. 어,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는데 벌써 또 마지막 방송까지 끝내고 이제 버스킹도 마지막인데요. 어, 열심히 여태까지 해왔는데 오늘도 마지막이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이게 버스킹의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아마 곧 조만간 또 다른 좋은 노래로 나와서 만날 것 같은데, 어, 그때도 많이 좋아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안지입니다. 어, 사실 처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처음 버스킹을 시작하고 나서 점점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는 걸 보면서 되게 감동이고 기쁨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만큼 더욱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다이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어, 오늘 다행히 날씨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행사, 이거 버스킹 할 때마다 좀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거나 했었는데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마지막 버스킹인데 진짜 최고로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진짜 남은 에너지 진짜 다 쏟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욱더 스페셜하는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놀다 가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로 이제 들려드릴 버스킹. 아, 네. 그러면 저희 팬분들과 함께 사진 찍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같이 찍어도 되나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읍시다. 우리랑 같이. 같이 찍읍시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첫 데뷔곡인 왠지와 후속곡인 내 친구의 남자친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